가즈 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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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지 성능 확실하네 똥구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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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개수네 되게 뭐 있다고 가지가 그냥 다 죽이냐 유물발 똥만 게임이 아닐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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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리니까지 밸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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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분열 제발 꺼져 제발 꺼져 꺼져 살려줘 체력 다 날라간 거네 체력 다 날라간 거네 역시 가즈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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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디펙트의 강력함 알고리즘 재활용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밸류가 그냥 숨만 쉬어도 늘어난다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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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지로 맞아볼래? 세 개 다 좋은데? 도가일도 아니고 뭐야 이게 냉정함이 날까 터보가 날까 터보가 아무래도 낫겠지 아무튼 생성됨이 있으니깐 근데 냉정함도 나중에 나오면 넣을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광수원 말이없네. 안녕하세요. 건드 광수원 말이없네. 타격 eu 없어서 폭풍 광수원 말이없네. 재구성 재구성 삭제가 디펙트 상향인 길이다 핵분열도 삭제 중 재구성 강화까지 먹네 하파기 하파기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방열판 까지 나와주면 근데 안나왔네 지펙트 삭제 첨탑의 아이돌 디펙트를 어떻게 삭제할 수 있지 지펙트 삭제 컴파일드로 한장밖에 들어간다 지펙트 삭제 애완 기생충 지펙트 삭제 지펙트 삭제 또 탐색이야 뭐 탐색 계속 나오냐 가열판이나 줘봐 들어오고 오게 집어치우고 방열판 얘기나 해주세요 자가수리 바지직 대신 화상을 드리겠습니다 디펙트 너무 강하다 주체할 수 없는 힘 몸풀기 탐색 탐색 강화가 일단 낫겠다 가지를 운반하는 로봇 아 하파기 안 들고 왔네 싼건 없겠지 탐색 디펙트가 버스 잘 타는 것도 실력이 아닐까 도착 힝 랜다 쟤 힝 투 힝 근데 이거 랜덤이라 데크파워가 가늠이 안되네 센거 맞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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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 카드 어? 싸가리 와 14포 희귀 카드 킥이 우물이구나. 생각해보니까. 밸류 밸류는 북바라는데 이게 밸류가 일정인가? 까지가 좋은거 빨리주면 빨리 세지고 좋은거 늦게주면 늦게 세지. 그래도 센건 맞다. 일단. 이게 안세면 뭐가 세냐. 핸드 퍼펙트해서 굴릴게 없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나왔냐. 희귀 카드 희귀 카드 희귀 카드 희귀 카드 희귀 카드 전타 들고 가고? 아니. 또 나오겠지 뭐. 희귀 카드 희귀 카드 희귀 카드 희귀 카드 희귀 카드 희귀 카드 아이고 세상에 아 20개월도 못감사인데 현재 랭기만 올리면 버펙트인데 랭기가 없어 음 그냥 없어 그런거는 존사지 마라 나왔다 수고 수고 램지 이김 까마귀 기존 살려주고 나의 버퍼를 깠다니 당한 녀석이다 나의 버퍼를 깠다니 이쯤되면 까마귀가 써렌치고 나가야되는거 아니야 쥐지쳐 제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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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 달팽이면은 진짜 저거만 써야겠네 어디보자 소비랑 축전기랑 탐색이랑 빙하 소비 축전기 홀로그램 빙 홀 빙 달팽이는 자동사냥하는 맛이지 뚱 소빨 까마귀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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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좋은 거 아이고 이게 뚫리네 음 딜 모사랑 거댄트 앞 터널뜨리면 딜 나오겠지 잘 가고 강화할 거 딱히 없지 않나 축산기 초광보 매너자이저 다시 시작 강화할 거 맞네 근데 강화해도 덱이 특술나게 세지진 않아 메아리는 특술나게 세지지 메아리는 특술나게 세지지 메아리 무조건이지 병탐이라 병아리가능 병탐이라 병아리가능 탐색 에너자이저 탐색 에너자이저 합하기 터보 합하기 터보 에너자이저 축산기 본돈 메아리 메아리 컴드 전첨 첫 턴 빌더 모지게 하네 재활용 강몸 코스트 충성 터보 메아리 다시 28 코스트 본 무한 치트 디벨트 본 무한 치트 디벨트 얘 그 무한 맵인가 그건가 부풀 쪼핑 이럴 터보 쪼핑 터보 원 디덩감 납작해진 창고장판 돈 창방은 돈 왜 주는 거인가 무료봉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건가 이거 근데 퍼펙트는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X를 눌러 도의를 그 왔어요 날뚜기 뭐야 저런 거 내 덕에 왜 있어 버퍼트 버퍼바이라는데 털려버린 버퍼 확실히 심장한테는 좀 약하네 그래봤자 곧 허접이 될 심장입니다 이게 파워가 되게 많이 없어가지고 가지에 의존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인공지능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훨씬 셌을 건데 혐오스럽네 아니 구체 키우는데 에너지를 써서 키우는 아니 구체가 하늘에서 공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체 만드는데 고스트 다 썼는데 그 구체 업체가 고스트 주면은 그게 뭐 하는 거냐 아직도 거의 다 썼지 심장 잘 가고 상대가 디펙트였기에 디펙트 너무 강하다 디넘감 디펙트가 디펙트 했을 뿐 와니님 육선어 보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지 근데 가지가 다 한건 아니야 나중에 병번 탐색이 병번 탐색이 확 올려줬지 가지만 있었으면 안되지 병번 탐색이 이제 개사기지 병번 탐색 한개는 그냥 사기인데 병번 탐색 세개는 졸라사기 일찍 그 말은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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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